다양한 투자들이 있긴 할 텐데 저는 지역적인 것들을 봤을 때 두 가지로 투트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으로 봤을 때는 아까 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 방이 다 완성이 돼 있죠. 1기 신도시는 이미 완성이 돼 있는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나 업무지에서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교 같은 경우는 인기에 있지만 또 어떤 지역들은 지하철 같은 그런 것들이 개통이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 특히 청약이나 그렇게 무지색다 하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 특별법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되면 이슈가 있긴 한데 시간적인 부분은 저는 지금 당장은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1기 신도시하고 비슷한 곳에 입지가 좋은 곳에 재개발 지역들도 한번 눈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 1기 신도시 입지 좋죠. 훌륭하죠. 다들 동의하시던데 그럼 오히려 성남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복정역이나 그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메리트 있거든요. 위례 바로 오른쪽에 있기도 하지만 실제 개발 행위는 있을 때 가치가 많이 올랐고요. 강명 같은 경우도 철산주군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 강명사거리역 그쪽 7호선 라인들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했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 상승률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1기 신도시와 비슷한 급의 그쪽 지역의 재개발 지역들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산 같은 경우도 보면 일산이 1기 신도시 입지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능국이나 그쪽에도 재개발 행위나 행신이나 그쪽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지역들의 재개발 같은 경우가 사업성도 좋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자금력이 좋지 않거나 신규적으로 부동산을 시작을 하시려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기 신도시의 입지 좋은 지역들을 눈여 보신다고 하면 그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안정적인 결과 그리고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는 좀 더 가격 떨어졌을 때 가격 방해율이나 저항 같은 경우나 지지 같은 경우도 좀 버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반기 상기 신도시 하반기 본격적으로 신호탄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